안녕하세요 상담자입니다 산에 운동하십니다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5초 가 얼로 와니네 이로 와 라이카 찻슨 러스 테리어 똥테리 빨리 가 아 아 아 아 아 지금 산에 왔는데 야산에 폐강이 있네요 폐강 폐강은 이 안에 멧돼지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보야볼까 나는 버려진 돌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나 있었네 일제시제 때 아마 근데 이 돌을 보니까 귀뚜라미도 사네 돌이 되니까 석탄 쪽은 아닌 것 같고 공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네 금강석이네 금강석 미치는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저 들어가봐 들어가봐 대리 있는가 들어가봐 지난데 이리와 무섭지 않냐고? 내 보디가 되는 일이 있어서 안 무섭지 들어가봐 물이 이렇게 끓이네 옆으로 프레시 옆으로 못돌아가겠다 일단 히터야 가자 히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